퇴근하고 흐리보는 한대 전환장은 군대에서 버스 타고 잔는 것 같이 서둘나로 정거차는 운좋려 앉아가고 앉으면서도 지쳐서 집에 간다 남편이라 흐리보는 흐리보는 남자의 인생 흐리보는 남자의 인생 흐리보는 남자의 인생 흐리보는 지민이 끝뿐의 사랑이 어쩜다 내게 들어와 정리의 가시로 남아서 나를 아프게 지켜버릴 바라 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온 세상 끝까지는 그녀라면 어제라도 난 끝에 행복할 테니 끝뿐의 사랑이 어쩜다 내게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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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의 가시로 남아서 나를 아프게 지켜버릴 끝뿐의 사랑이 어쩜다 내게 들어왔다 끝뿐의 사랑이 어쩜다 내게 trenche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